선제기 선제공격 구리입니다. 한 번 해봤는데 별로 안좋아요 구태판 해봤어요 어...나이스 미드 유...어...오늘...아이 캔 싸인...하우...하우...하우...머치... 어...아이 원 투 원 사우젓 머니... 캔? 어...캔 원...음...음...아이 캔... 흠...마시 형이 그러겠냐... 자 2판 뭐 할까요? 젠모? 근데 이것도 내가 AP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? 이미 미드 아크샨 한순간... 얘 탈론하는데 무조건 3픽 탈론 정글이야... 뭐예요? AP 돼서 뭐 해도 돼... 뭐뭐뭐 칼리...어...뭐뭐뭐뭐라... 보는 재미 칼리 스타... 칼리 한 판만 해볼게요... 에코랑도 시너지 잘 맞거든... 어떻게 보면 이게... 에코 들어갔다가 궁으로 빼고 또 어그로 핑퐁도 되고... 에코 소름에 피우면은 믿을만해... 칼리로 라인 찢어 놓을게요. 이런 판은 칼리는 칼날비입니다. 여러분 치속 별로 안 좋아요. 타카사딘이야? 보란네. 얘네 도라에몽이다. 형 형 형 제발 난 모르겠다. 컴 컴 와드 시에시에 정글 아이 원 투 톱 다이브 쓰리 LV 앤 포 LV 예스 나이스 어 메이비 어 톱 원 LV 어 노시에스 투 브이 투 윈 니드 톱 게임 지렸죠? 오케이 요정도면은 알아들었어요. 자 2랩게잉만 안오면 돼요. 급을 배제할게요. 1랩게잉 배제 플레이 원래 와드 박았어야 했는데 일단 못 박았으니까 아래에서 나오면 죽는다? 어? 경험치 안 먹었다. 어? 경험치 안 먹었다. 어? 경험치 안 먹었다? 개이덱이구요 다시 아포 잡고 이력 찍고 안 무빙. CS 이제 못 먹어요 노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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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리 디나이 온리 디나이 노 CS 노 CS 2v2 윈 정글 오면 정글 갭 이러면 안되지만 왔죠? 아 이거 아 살짝 시간 좀 잘못 끈 것 같기도 하고 아 미안 나이스 난 좀 손해내 난 이득이다 이런 판 피드백을 너무 안 무빙 많이 쳤어요 이게 올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깡따고 부렸죠 그죠? 아쉬웠다 근데 이제 카사디인의 움직임을 보면 돼요 여기서 라인 밀 필요 없습니다 당겨주고 탑 와드 핑크 어떻게 지우냐 라인 하나 먹고 때려봐 때려주면서 이거 경험치 먹어야 돼 바로 오른쪽 하면은 경험치도 먹고 와드도 지우고 카사딘 3레벨로 올라왔어요 비오미 기오미 사디니 안녕 사디니 3레벨 다이브 갈게요 와준다면 배포 경험치 못 먹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었지 오케이 다이브? 다이브하기에는 정글 위치가 그거 아래 보였고 지금 라인 밀면서 한 번 딜기 해놔야 돼 이렇게 한 번 해놓고 이제 에코 오면은 다이브 하는 거예요 스킬 쿨 돌려 이렇게 나이스 깔끔했고 끝났어요 탑 4레벨 자 궁은 찍을게요 이거 원래 잘 안 찍는데 이게 탑 정글 게임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찍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거 밀면 안 돼요 지금 집탐 끝났어요 이제 캐리각 떴어 CS 6대 45 2렙 차이 가주고 흠낫 가고 핑크 하나 사주고 탑 주도권 있으니까 탑 탑 어 이지윈 니이드 2v2 봇 노다이 치면 안 되지만 한 번 쳐볼게요 CS에 본 노다이 치면 원래 잘 죽거든요 근데 진짜 안 죽기만 하면 이겨가지고 괜히 이런 말 들으면 또 괘씸해서 박는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닌탑 나왔죠 팡근장아 갔다는 건 뒤가 없는 거예요 카사디는 이제 여기까지 어차피 흠낫이야 그리고 이제는 은근슬쩍 프리징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가서 이렇게 Q짤만 한 대씩 넣어주고 어차피 2티어 신발 나와서 그도 와도 살아간단 말이야 천천히 갉아먹어주세요 야 6렙 찍기 전에 다이브 가자 이거 아 왜 이렇게 왔어 왜 이렇게 왔어 겸치 돈 못 먹게 그럼 내꺼 나만 160원 나이스 저거 전령 나이스 봇 그브 보였고 이러면 전령 먹었죠 나이스 우리 봇 르블랑만 안 오면 돼 여기서 이제 르블랑 어 보였지 이러면 안 무빙 카사디 못 와요 이 라인 못 와요 5렙에서 못 들어와 사딘이 못 들어와 카사디는 어디 갔어 안녕 못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사딘아 이거면 들어오는 거 인정 서포터까지는 나도 이거는 욕심 안 부를게 최고라다만 여기까지 핑크는 안 돼 탑 밀고 싶은데 한 대 두 대 세 대 피 좀 채워주고 여러분 이거 부캐 양악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마스터 200점이에요 마스터 200점 어 버렸는데 빼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 탑 밀고 탑 밀었고 여러분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더샤이 대신 운샤이 어때요 지금 느낌 있잖아 칼리스타 더샤이의 칼리스타보다 지금 운타라이 지금 이거 다를 게 없어 지금 8렙 차이 2렙 차이 되고 CS 지금 70개 차이 더샤이 방송을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 오케이 오케이 철회할게요 한번 얘기해봤는데 반응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안 되는군요 오케이 까비 이럴 때는 또 인정이라도 해줄 줄 알았다 나는 낙홍 10초 침착하게 전 돼지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도 먹고 싶어요 저는 미드 안 밉니다 팥 먹을 거예요 자 소신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쯤되면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허락해 줘야 돼요 지금 어때요 운샤이 오케이 거기까지 미드 갔어요 미드 갔으면 운샤이야 응 안가 못 먹어야 돼 포우 밀어야 돼 여기까지 왜 다 죽었어 여러분 현상급 700원 칼리스타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칼리스타 탑 2렙 차이 나고 돈 차이 많이 많이 날 거야 근데 왜 져요 나도 모르겠어요 본데 붙었어야 됐네 소신 발언할게요 레드 내가 먹어도 돼 오케이 바론 때 3쿠어 된다 이거 카사린 0쿠어 칼리스타 2.5쿠어 이게 말이 돼요? 빤 빤 빠잇 파잇 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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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 찢어 진 왜 이렇게 느려 나이스 이거 살았으면 영입했어요? 저? 그래도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는데 이것도 안 돼? 이런 씨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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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갈게 나 갈게 갈게 T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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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훔쳐라 T1 훔쳐라 지금 지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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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나 미쳤다 폼 요즘 왜 이렇게 잘해? 이것까지 잡는다? 오케이 기분 안 낼게 하나 더? 아 살짝 무리스야 이거 빼 아야야야야 괜찮은데? 그렇지 이겼어 이거 어그로 쭉쭉 빨았거든 근데 챔피언 뭐 가능하냐고요? 티모 가능하고 피오라 되고요 탑 칼리 되고 럼블 되고 나르 되고요 오른까지 됩니다 탱크가 필요할 땐 오른도 되고요 나르도 되고요 저 딜러피로 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다재다능합니다 아유 저 혹시 CJ 때는 캐리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SKT 훈타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? 어허 어허 아야 무리 안할게요 넘어가지고 넘어가지고 먹어주고 돼지처럼 요것도 먹어주면서 같이 먹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가 올 거거든요 요것도 먹어요 와 이거 먹는 거 봐 쏠용 아유 맛있어 탑 3렙 차이 전멸이 돌았죠 둘로 내가 먹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먹었어요 칼리스타로 바론 뺏긴다 바로 그냥 롤 삭제하고 접을게요 게임하면 안 돼 칼리 있는데 바론 뺏기는 거 너 쓰마 없어도 돼 내가 먹었어 땅땅땅땅땅땅땅땅 츄이 재미있게 아니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 보세요 아직 기다려 보세요 지금 오 피자이 자 여러분 그 아니 아니에요 그니까 자 이게 롤 삭제라는 게 뭐예요? 롤만 삭제하고 다시 깔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롤을 접겠다라는 표현이 아니었죠? 삭제해서 삭제랑 접겠다랑은 달라요 자 나이스 진짜 힘들었다 근데 아크샤나 너 진짜 쉽지 않은 친구야 자 여러분 롤 삭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스틸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? 나도 이거는 말이 안 돼 카사린 스틸은 솔직히 에바였어 그리고 그 이거는 나도 좀 서운하구요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저 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롤을 삭제하면 뭐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는 팀원 진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말 실수 안 할게요 정말로 어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그 이상한 말 안하구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절대 안 그럴게요 이제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 스틸 당하는 거 우리 팀 좀 좀 아쉽긴 했지만 또 일단은 아 이었잖아요 그래도 칼리스타에서 원래 이제 티모만 하다가 또 이렇게 칼리스타에서 이기는 거 여러분도 재밌었죠? 처음에 타칼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했죠 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자 이거 반성의 의미로 스킨 5개 쏠게요 다만 1대1 이기면 와 드려야 되겠죠 다섯 분한테 드릴게요 다섯 분한테 모든 스킨 다 돼요 바야바누누 로빈훗 애쉬 뭐 다 좋아요 뭐 로빈훗 애쉬도 되구요 바야바누누 되구요 뭐 이런거 다 됩니다 자 열 다섯 명 한테 아 악랄